자 오늘도 10편 91편을 우리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고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죄관하여 말하기를 끄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조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옆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험을 버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고키 높으신 분을 네 처서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오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했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네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해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이 이미 보신 대로 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고요 그렇지만 오늘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이 말씀에 익숙해져 있죠 그저 물질축복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한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이 말이 잘못된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는 또 바로 깨달은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에게 한 얘기 아닙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왕국이냐고요? 왜 왕국이냐고요? 뭐 여화 중에는 왕국회관 거기에 제가 속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휴거 그러면 또 옛날 1992년 휴거파들 얘기하고 입도 뻥껏 못합니다 요즘에 특히 목사님들이 잘 못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구원받으셨냐고 그러면 또 구원파냐고 묻습니다 하여튼 좋은 성경 말씀에 있는 말들은 다 이단들에게 다 뺏기고요 뭐 남은 게 없어요 요즘에 참 이런 때가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말이죠 한국의 모든 것을 다 좌파에게 뺏겨버렸죠 유대인들도요 좌파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그들의 왕국이 왕국을 예언한 그 대니엘 대니엘이 예언했잖아요 천연왕국을 그런데도 대니엘은 선지자도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좌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는 믿지 않았나요 오늘 말이죠 주신 말씀 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지금까지 들은 생각들 들은 말씀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바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때 깨달을 때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뭐 지금까지 들은 말씀 보면은 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물질봉사도 많이 하고 목사님 잘 성기고 성교도 많이 하고 그러면 뭐 하나님이 축복한다 이런 정도로 알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도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하는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도 뭐 평신도였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더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유래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을 때는요 교회가 생기기 전에요 교회가 생기기 전에요 여러분 사도발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이죠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 좀 해라 스타디 공부하라 그랬어요 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공부하라고 그랬습니다 목회자들은 정말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공부해서 깨달은 말씀들을 하나하나 책별로 장별로 절별로 양띠들에게 매개해 주는 게 바로 패스터입니다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가 아닙니다 그게 패스터입니다 목사 안수 안 받았어도요 일반 집사나 일반 형제 자미를 할지라도 저희가 몇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매겨주는 사람이 진짜 목사예요 패스터예요 패스터 레버런트라는 말은 없는 겁니다 성경에 패스터라는 말을 있어도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하나님의 왕국 또 왕국 그러니까 알레르기 생각이 드신 분 있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로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의 이게 과연 뭔가 이게 뭔가 이거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요즘에 보면 뭐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저기 어스탠 텍사스에 말이죠 책도 수도 돈 많이 본 목사가 있죠 이 사람은 뭐 긍정의 힘이라는 그런 책을 써가지고요 뭐 200만 권이 팔렸때나 그래요 또 그 다음에 아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릭 워렌이라는 사람 세들백 처치 이 사람은 목적에 따른 삶이라는 책을 써가지고요 돈을 억대로 벌을 때입니다 목적에 따른 삶이라는 말은 성경이 없고요 긍정의 힘이라는 말도 성경이 없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랬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복 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그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먼저 오시기 전에 그 침례인 요한 세례원 그러죠 침례인 요한을 보내서 뭐라 그랬죠 회귀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킹덤 오브 헤븐이 가까워 왔다 아 이제 왕이 오시니까 이제 조금씩 왕이 오시는데 이제 그분 예수죠 여러분들이 그 왕 예수를 유대인들이 영접하기만 하면 이제 왕이 없이 수백 년간을 그냥 온갖 이방 나라를 성기면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젠 드디어 왕이 오셔가지고 여기 이스라엘 땅의 유대 땅의 왕국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죽여버렸어요 왜 헤롯이 죽여버렸죠 헤롯은 예수님이 낳을 때부터 죽이려고 그랬죠 동방 박사들이 2년 정도 예수님이 2살 정도 됐을 때 찾아왔을 때 그 얘기를 듣고 2살 아래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최초의 순교자들이죠 예수님 때문에 죽은 어린아이들 예수님께서도 요한이 죽은 다음에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냐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은 심리의 요한 이후부터 폭력을 쓰는 자들에 의해서 폭력으로 탈취되느니라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래인들이 왕인 자신을 죽이고 죽이고 그 세상 그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거기에 연합해가지고 그렇게 할 것을 미리 아셨죠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몰라가지고 말이죠 공산주의 사상과 결탁하면 잘 사는 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이게 미련한 백성입니까 지금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유대인들아 내가 나를 너희들이 나를 죽일 걸 안다 왕을 죽이고 또 폭력을 쓰는 사람들 로마를 따라가고 헤롯을 따라가고 바리세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거짓쟁이들 위선자들을 따라갈 것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너희 이제 큰일 났다 내가 다시 와가지고 2000년이나 돼야 다시 와가지고 왕국을 세울 텐데 그때까지 너희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계속 노예 생활 하려고 그러느냐 그때까지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섬기면서 내가 의롭다고 그러고 살 거냐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먹고 살 거 걱정하지 않고 살 거야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가장 비극이 뭡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냥 전정근근하고 말이죠 그거가 가장 비극 아닙니까 오직하면 예수님은 그랬죠 공주의 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죠 언제 새들이 농사져가지고 꽃간에 곡식을 거둬들인 적이 있느냐 아 그래서도 못 깨달으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까마귀를 좀 봐라 까마귀 까마귀를 봐라 너희가 멸시하는 까마귀를 봐라 까마귀도 하나님의 맥에 살리는 데 너일까보냐 그랬잖아요 이렇게 인생들이 미련합니다 미련한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목사님이 잘 성기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지 아 내가 성경금을 많이 내면은 건축형금을 많이 내면은 나 물질 많이 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쓰면은 그만큼 하나님이 보상을 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교회가 생기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요 왜 유대인들에게 그랬을까 불쌍한 거예요 왕인 자기를 몰라보고 죽일 거니까 불쌍하니까 너희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 앞으로 2000년 동안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지금까지 파벨로나, 시리아,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내가 왔을 때까지 예수님이 왔을 때까지 로마를 숨기고 있지 않냐 너희가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나가다가는 내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동안 너희들은 온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또 세상 마귀와 그 따르는 모든 민족들은 너희가 이 땅을 찾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를 죽이려고 그럴 거야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다 죽이려고 그랬죠 물사시키려고 그랬죠 지금도 유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이란 같은 나라는 자기들이 페르시아 왕국의 후회라고 그래가지고 그 영광을 찾겠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그냥 다 지중해 바다에 쓸어넣게 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핵무기를 지금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 아버지의 왕국이 이마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렇게 기도해라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살려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해야 돼 그래야만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줄 거야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홈리스들 만나잖아요 미국서 여기서 이제 차를 타고 하다 보면 엑시트에 빠지면 홈리스들이 손을 벌립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도움을 줘야 되겠죠 제가 뭐라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만 되면 먹고 살고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만 너희가 비참하게 안 살아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먼저 순서가 다릅니다 순서가 다르죠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조만간 조금 있다보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해록과 로마와 더불어 합력해가지고 자신을 이제 결국 채찍으로 때리고 고난에 넘겨지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처형할 것을 아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되는 길밖에 없다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그러지만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너희 몸에 있는 죄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 율법을 준 거는 지킬 수 없는 것을 준 거는 너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옛날에 그 다유당이 그 간흥과 살인을 지어주고 나서 그때서야 내가 못해서 죄 가운데 조성되었다 잉태되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너희가 율법을 지키다 지키다 결국은 깨달을 거다 사도발이 그랬잖아요 갈라델교의 성도들에게 한례받은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다 한례가 뭡니까? 한례 받으면 유대인들이 한례 받으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해야 된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공예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찾아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찾아와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고 당신은 하늘을 서는 사람 같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까 그랬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가 사람이 늙은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무식하냐? 네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그렇게도 모르느냐? 다시 얘기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또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게 뭐죠? 어머니 모태에서 물속에서 태어나오잖아요 양수가 터지면서요 그게 육신이 난 거 아닙니까? 또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래요 아 말씀으로 뭐 거듭났지 어디 뭐 그러냐고 그래 물론 그래요 그러나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게 물에서 난 것은 육이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네가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다시 한 번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성령으로 태어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치료된 것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 그 썩어질 그 정자의 치료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쓰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말이죠 거기서 주님을 만날 때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왕국은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먹고 마시기 위해서 태어난 거기 들어간 게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이렇게 증거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만 살다 이거죠 그거는 뭔가 하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세상은 여전히 통치자 마귀가 통치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스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바울이 편지 쓸 때 그랬잖아요 그리스와 함께 일으키사 너희를 그와 함께 하나님의 보호자의 오른편에 그리스와 함께 앉히셨다 그랬죠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죠 그러나 영은 이미 하늘날에 간 거죠 하늘날에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그러니까 여기서 욕심내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이순족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얘기했죠 또 이순님은 뭐라고 했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의 재앙은 그것으로 족하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탄이 통치하는 기간에 여기서 편히 먹고 마시고 살라 그러지 말라 이거죠 그저 여기는 고생하는 땅이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고생하는 땅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기쁘게 하다가 주님 만날 때 영광스럽게 만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해야만 된다 그들에게 너희 이제 너희 생각을 버려야 돼 율법의 의로는 너희가 구원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율법의 의의를 부인하고 항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를 구해야 돼 다시 말하자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의 의의를 인정해야 돼 율법의 의의를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를 너희가 믿고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도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로마 있는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3장 21로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는 이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석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 뭡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내가 이제 너희 죄를 위해서 율법의 죄를 위해서 내가 이제 죽을 거야 죽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나를 믿고 나를 모셔드리면 너희가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의 킹덤 오브 갓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야만 너희가 사는 거야 예수님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죠 육신의 삶은 죽어도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니까 문제는 뭐죠? 혼의 권을 말해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죠 영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낸다고 그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유대인들이 배고플 때 예수님이 오병이 역을 가지고 그렇게 배불려 먹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뭐길래 당신이 살을 주고 우리에게 피를 주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고 다 가버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겠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러십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하면 우리가 뉴계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 뉴계로 가오리까 요즘 안타까운 게 교회 나가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썩을 것 구하러 나가죠 그렇잖아요 저는 대형교회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물어요 왜 그 교회 나갑니까 왜 그 교회 나갑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 목적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이렇게 보면 클라스에 30명 정도밖에 없어요 학생들이 그 밖에 없습니다 왜 그 정도 되야만 선생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또 제대로 배울 수 있고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한 클라스에 보통 한 60명 있었나 60명만 돼도 많은 거 아닙니까 다 다루기 힘들죠 선생이 아니 근데 수만 명 있는데 어떻게 목사가 그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데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썩어질 것 때문에 가니까 개척교회 같은 데 안 옵니다 거기 있으면 혹시 특권이 있는데 말씀을 다 먹을 수 있고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말이죠 말씀도 우유로부터 아주 그냥 부드러운 우유로부터 단단한 스테이크 같은 말씀도 다 뭐 창세부터 요한계시로까지 다 먹어서 정말 장성할 수 있는데 왜? 왜? 대형교회를 가느냐 결국 욕심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먹으러 가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가서 열심히 봉쇄하고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러고 가다가 다 낭패를 보는 걸 많이 봅니다 많이 본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로 4절로 보면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몸에 율법의 모든 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유래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킬 수 없는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몸에 전부 전가해버렸죠 전부 전가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를 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것은 믿는 순간 선심으로 믿는 순간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십계명을 다 지킨 것으로 대표적인 십계명 다 지킨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거기에 대한 죄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왕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는 믿는 자 속에 있죠? 믿는 자 속에 있단 말입니다 성령 안에 있단 말이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도 안에 계시고 예수님도 안에 계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 죽어도 상관없어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면 존다고 죽으면 천국 간단 말이죠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전혀 걱정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그리스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혼의 구원 또 영의 새로운 출생 거듭남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걸 썩을 거야 다 내가 줄 거야 필요한 대로 줄 거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저 외에는 왕이 없는 아이다 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시저를 이은 로망 캐토릭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와 결탁한 히틀러에 의해서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가스 씻어서 죽었잖아요 바보들이야 바보들 유대인들 만나면 그래요 전대부문 하나님 없대 내가 그러죠 하나님 계신 걸 내가 앓혀줄까? 그럼 얘기해 보래요 네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야 너 살아있잖아 아직 세계의 레전드 다 죽은 것 같았었는데 너 살아있잖아 지금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 미국의 650만 그렇게 해서 여러 나라에 본토에 400 얼마 그래가지고 따져보니까 그 당시에 따져보니까 2천만이 지금 살아있단다 신들 내리시대에 있는 사람 천몇백 명인가 그 사람들 아니라도 지금 2천만 명이 살아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야 바보야 그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에게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첫째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이 말씀을 읽다가 유대인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게 전해야 되는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더니 바로 저 토론토에 있는 유대인 변호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자세한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다 이방인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를 부름받았지만 그가 거듭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 그냥 포섭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란시하고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하다도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시작해가지고 성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같은 나라까지도 미개한 나라까지도 백몇십 년 전에 참 와가지고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미국까지 왔잖아요 지금 온 세계에 지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을까요 그들이 거듭나야만 거듭나야만 하늘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도 예수교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의 안에 들어오셔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만 하늘에 올라갈 수 있거든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소수의 사람 외에는 믿지 않았죠 제자들 그 다음에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장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반역하고 그를 거역했죠 그렇습니다 오늘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의 의의를 구해가지고 믿어야만 들어가요 그러려고 교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것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사람의 시로 된 것이 아니고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뭐라고 그랬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푸른 시들과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다 복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세째 날에 살아나신 건 이것을 헛되게 믿지 아니하면 이게 뭐죠? 교회 다녀도 헛된 것을 믿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의의를 100%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 자신이 비참한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와 하나님의 의의를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왕국으로 떠나는 거예요 저는 성경주 다니면서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여기 온 것은 당신이 여기서 지금 멕시코 같은 나라 중남미 보면 다 어렵게 살아요 불쌍해요 필리핀 같은 것도 그렇고 중국과도 그렇고요 아이고 정말 아이고 이스라엘과 똑같더라고요 가난하게 살아요 불쌍해요 그들을 보면 당신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만 소망이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고 말이죠 그걸 볼 때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그러면 그래요 네가 정말 전심으로 그분을 믿었다면 네가 구원 받은 거야 전심으로 믿어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해요 왜? 전심으로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사람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해라 그렇지 않으면 정말 너희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예수 그리스를 믿고 하나님의 의의를 밀어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우선 먼저 내가 그리스의 날에 기뻐하려 합니다 나는 소망이 없다 정말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비참한 자다 그러나 자신은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티모드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 속에서 나타나시는 날과 그 다음에 그분의 왕국을 두고 너에게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사람들이 이제는 하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쫓고 진리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될 거다 너는 항상 건전한 교리를 건지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오시는 그리스의 날에 사람들이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그분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에서 통치하는 그러한 그리스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권하에 전해야 된다 이 복회자인 티모드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특히 대산을 계획의 성도들은요 사도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빚박을 받고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그러니까 그들은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가 그들을 데리러 오는 그 날만을 바라봤어요 그리스의 날만을 바라봤죠 너무나 그들이 바라보고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안타까우니까 뭐라는가 하면 아무도 어떤 모양이라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뭔가 하면 휴고가 일어나기 전에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배교라고 그랬어요 파스트 피라 파일링 어웨이라고 그랬죠 또 그 다음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게 적그리스도죠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하미라 첫째 배교가 일어나고 배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이방신을 숨기고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 다음엔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돼 그래야만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배교라는 말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왕국들의 우상을 숨겼지 않습니까 우상 정리 이런 겁니다 이게 이 마지막 때 현재 나타나는 배교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버리고 쉽게 얘기해서 WCC나 WEA나 한국 같은 경우는 NCCK나 자기들이 한국기독교연합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NCCK 이 사람들은 공산당원들이죠 이걸 볼 때 원래 머리가 뭔가 하면 프리메이션과 일루미나티죠 이 짐이 이미 다 그래가지고 빌리그레암도 프리메이션은 33도입니다 이렇게 타락했어요 지금 빌리그레암 같은 사람도 타락했어요 사다발을 그랬잖아요 내가 남에게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정말 조심한다고 그랬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이 6월 며칠입니까 6월 14일 아닙니까 23일이면 어떻게 돼요 네덜란드 해역에 있는 평화의 궁전에서 캐토릭과 이슬람이 주최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종교를 통합 공식적으로 통합하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모든 종교는 하나야 그저 착하가 살면 돼 무슨 예수를 믿어야 돼 사람의 의, 율법의 의 그렇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통합하는 일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진짜 교회들 있잖아요 옛날 그 필라스페 교회 같은 교회 이런 교회들은 성경도 요즘에 바베 블리버 근본주의자들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엄청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만 통합되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평화가 온다고 그런 거예요 싸울 일이 없잖아요 싸울 일이 없어요 평화라고 안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타나는 일이 배교는 다 끝났습니다 6월 23일 날 6월 23일 날 종교가 통합되고 나면 이제 완전히 배교는 끝이에요 더 이상 배교할 게 없죠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종교다원주의 거기에 가지고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는다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배교의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참 슬픈 얘기가 한국의 대부분 교회들 큰 교회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교회들 교단들이 다 WCC나 WEN에 NCCK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큰일입니다 이거 배교한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계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다 그렇게 됐습니다 지옥의 문들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지옥에 있다는 얘기야 참 그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양떼들을 그냥 속이면 어떻게 돼요 도매금으로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안타까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교회가 WCC나 WEN에 NCCK에 들어가 있는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나오셔야 되는데 여러분도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안 나오려고 그럴 거예요 아마 교회를 나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뭐 이런 것도 문제가 교단도 떠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다 싫어하죠 이게 사실이죠 그런데 사도마을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왜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막고 있는지를 안 하니 참 하나의 말씀은 오묘해요 그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막는 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는 것이라 자기 때 하나님이 허락한 때가 있죠 때가 다 된 거예요 지금은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때도 막는 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물론이죠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 막는 자가 있는데 그가 이제 언젠가 옮겨진단 말이죠 옮겨지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대환란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녀로 건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늘로 들려올라 가는 거죠 무덤이 딱 열립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이 부활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가지고 주와 함께 영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다니엘이 다니엘에서 2장에 보게 되면 그가 예언할 때 그 열 왕 열 발가락 세게 되면 산에서 떨어져 나가는 뜨인 돌이 말이죠 살아있는 돌이 팍 치니까 온 세상 왕국이 다 그냥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그 형상을 친 모든 온 세계의 왕국을 친 돌은 온 세계의 태산을 이룬다 왜 태산이죠? 돌이 하나인데 예수님만이 돌인데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휴고된 성도들이 이 땅을 차지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놨는데도 유대인들은 다니엘을 믿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그들도 유대인들도 요즘 말하면 좌파들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좌파들 아닙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들은 대환란까지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돼요 저크리스가 그들의 메시아인 줄 알고 그를 따르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할 것이다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를 영접하게 만들 거야 이런 얘기예요 You shall You shall receive him shall이라는 것은 I will make you receive him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심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함을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는 저크리스의 왕국이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일을 위하여 오랫동안 치화에서 암약하던 New World Order 요즘 뭐 많이 나오죠 Deep State Freemason Illuminati 그렇죠 Globalist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옛날에는 이걸 음모론이라고 했어요 음모론 음모론 그런 거 믿지 말라고 그랬죠 이제는 음모론이 아니고요 그게 사실로 다 드러났습니다 다 드러났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일어난 폭동도요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게 중국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꾸민 일이다 안티파가 말이죠 이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다 음모론이래 음모론 지금 한국이 뭐 나중에 사유주가 된다는 것도 음모론이래 다 그러면서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뉴스 미래를 통해서도 뭐 글로벌리스트 Deep State Freemason 이런 얘기 나오는데도요 사람들이 아직도 음모론이래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뭐 보통 사람 같지 몰랐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소경이에요 소경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양떼들을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제는 뭐 자꾸 드러날 거예요 자꾸 드러날 거예요 뭐 2020년에 유엔에서 말이죠 뭐라고 발표하는가 하면 2030년까지 2020 2020 아이디를 만들 거래요 아이디가 뭐예요 사람은 컨트롤하는 거 아닙니까 5G를 가지고 앞으로 6G도 나온다고 그러죠 이래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심지어는 뇌 속에다가 치우질을 한다 해도 그것도 무슨 말인지 몰라 음모론이래 다 음모론 이게 사탄에게 속는 거죠 이제 깨어날 때입니다 목사님들 깨어나셔야 돼요 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깨어나셔야 돼요 어떡하려고요 그러다가 지금 한국이 말이죠 완전히 공산주의에 넘어가고 있는데도 깨어나지 못하잖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시안들도 그렇고 일반 백성들도 그렇고 육신적인 좌파에 쏟고 있고 영적인 좌파 마객에 쏟고 있고 이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 깨어나셔야 돼요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오신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도둑이 밤에 잘 때 오잖아요 언제 온다고 예비하고 옵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르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인지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Peace and safety 가 6월 23일 이후면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마 이제 그때 되면은 이 교회들은 유엔 깃발을 거기다 갖다 놓쳐나면 아마 교회로 인정 안 받을 거예요 진짜 믿는 교회들은 다 그냥 없애버릴 거예요 옛날 중국처럼 말이죠 이북처럼 그래도 모르고 있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산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멸하르니 이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 아니 그날이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로라 빛이 뭐예요 빛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의 말씀을 훤히 전신갑술 읽고 있으면 훤히 알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어요 옛날 그 다니엘은 말이죠 그 바벨론 왕 앞에 뭐라는가 하면은 바벨론 이후에 나타날 왕 나라까지도 알았어요 메데파사도 알았고요 그리스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니까 성경 말씀은 앞으로 될 일이 훤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아는 사람들이 지금 그 음모에 대해서 밝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뭐 이제 끝이 왔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빛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도 뭐가 잘 될 줄 알고 그리고 삽니까 10편 39편인 것처럼 사람들이 분주히 다니면서 재물을 쌓아나 누가 가질지 모른다 교회들도 뭐 엄청난 비자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싸움 뭐 할 거예요 세상에 말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타난 길을 예비하고 있는 로마 카토릭 교황이 모든 종교들을 하나로 통합하게 되면 온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외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된 교회는 공격의 대상이 될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속한지 모르겠지만 두고 보세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신부를 더 이상 적극 속에 넘겨주시지 않고 나타나자마자 바로 하늘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부활시켜가지고요 이 휴거라는 게 부활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우리가 혼이 구원 받고 영이 거듭났을지라도요 몸은 아직까지 죄의 몸 아닙니까 이 몸이 부활하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휴거입니다 난 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사도신경할 때 우리 죽을 몸을 살리는 걸 믿는다고 했는데 죽을 몸을 살리는 날이 그리스요의 날 휴거의 날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휴거파들에 쏟아가지고 전전근과하지 마시고 교단에서 쫓겨날 바가 휴거 휴짜도 얘기 못하는 분들 목사님들 다시 한번 정신 차리세요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20년 전부터 선포했어요 선포했어요 천연왕국도 그렇고요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무섭기는 왜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까 그게 무서우면 먹고 살라고 됐습니까 그럼 안 됩니다 마지막 회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그래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적인 왕국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왕국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전전근과하다가 비참하게 죽어서 어디로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 텐데 제발 말 좀 들어라 이런 얘기에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뭐 어린아이들은 Forsees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애들은 나 가르쳐요 그 노래를 근데 그 뜻을 안 가르친다고 이건 뭐예요 그거 모르는 애들이 어디서 교회 다니들 중에서 보금성과 만들어가지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고 예수님께서 그랬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러다 둘이 다 구정에 빠진다 구정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어요 지금은 얘기해도 안 돼요 지금 제가 아무리 지금 외쳐도요 안 돼요 제가 알아요 안 되지만은 나중이라도 대환란에 들어가서 깨달을 때까지 유대인들 다 예수 믿지 않은 유대인들 다 대환란 넘어갑니다 고통 속에 넘어갑니다 또 이방인들 유대인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닌 사람들 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대환란에 다 넘어가요 거기 넘어가다 보면은 그때 가서 아 이래서 이게 음모론이 아닌가 진짜가 왔네 대환란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음모론이라는 그런 사태가 대환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마귀를 마지막으로 쓰는 겁니다 그때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서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골치 아플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유대인들 남은 자들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이방인들도 구원 받아도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건너지 못한 사람들 그때 돼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될 텐데 돈 몇 백 불에 그냥 하나님의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짐승의 표를 안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거 없으면 사거나 팔거나 그러지도 못하는데 그때 되면 이제는 버스도 못할 텐데 아무것도 못할 텐데 어떻게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 은혜 말 날이오 구원의 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평생 증거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오질 않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적은 물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을 그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먹고 살라고 주의 중이 되는 사람은 참 불쌍하죠 먹고 살라면 무슨 짓 못하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깨달으시고 한 분의 사약자들도 깨달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보람이 있습니다 깨달으시는 많은 분들이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시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겠음을 따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의 말로 이제는 배교가 끝났고 적거지토가 나타날 때가 됐습니다 막는 자가 누구인지도 벌써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막는 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딥스테이트가 나오는 것을 반대하는 나라들이 미국을 포함해서 몇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누가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지 이것을 뉴스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언제 그가 옮겨져서 적거지토가 나타나는가 동시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지 이런 위기 촉발 이런 시대에 이런 때에 와 있습니다 깨닫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